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그게 0.49% 한 61명 정도가 복귀하고 여전히 한 1만 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추가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박민수 차관은 이번 사태가 3주에 한 4주 정도면 해결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개월째 접어들었는데 한 사람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안 되겠죠. 복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료 필수 패키지 폐지 문제하고 그리고 2025학년도 입학정원 2000명 정원 정확하게 한 1500여 명 정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양보할 뜻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만 좀 바꾸면 문제가 원위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성역화시키니까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은 윤 정부의 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한 방을 터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사전에 해비 과정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다 밝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제 뭐 스타일이 국이니까 계속 고집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헛발질을 하고 헛발질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더 사실을 알아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불편이 과정되고 이제 사실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그래서 또 이제 뭐 관리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머리 써가지고 또 새 정책을 발표하는 모양인데 어떤 정책이 나올지 한번 오전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진주에서 대를 이어가지고 중형병원을 운영하시는 진주제일의원의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던 병원을 물려받아가지고 결론은 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아버지가 함께 물려받을 때가 2006년도였는데 그리고 세월이 한 18년이 흘렸는데 규모가 꽤 있는 그런 진주의 제일 의료원이더구먼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때는 빚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상태고 이 낮은 숫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지역 의료 분개라는 것은 지역 의료 분개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참 제가 딱한 것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그런 진주에서 대를 이어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그런 의료원을 경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아드님도 이제 의과대학을 나오셨을 테니까 18년 동안 또 병원 경영을 했으니까 의료인이자 경영자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를 좀 경청해서 들으면 이렇게 난리법석을 잊지 않고 수조원 정도의 재정을 지금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관리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구상을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윤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동갑인 사람으로서 참 사고 유연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생각하는 머리도 이렇게 짧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라는 것이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참 이런 의료 문제를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의료 붕괴 문제 외에 언급의료 붕괴 문제 이번에 속초의료원에서 다섯 분의 그런 전임위죠 전문위 전문위들 가운데 두 명이 그만두버려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속초의료원의 의료원이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보도는 어제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그동안 많은 일을 담당해주던 언급의료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언급의료 전공의들은 500명이 지금 떠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언급실 같은 경우는 거의 전쟁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공의가 빠진 공간을 전문의들이 매우다 매우다 이제 너무 일이 벅차고 하니까 두 분이 이제 그만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세 분이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임시 휴업을 그렇게 한 그것도 이제 지금 결국은 의정사태 의료사태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 가운데 하나죠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당권 경합을 두고 이제 네 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뭐 큰 이변이 없으면 한동훈 씨를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씨가 비교적 선관위 측에 우호적이니까 그리고 뭐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국민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뽑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툭 깨놓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홍준표 씨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결론은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은 봉합되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자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거는 봉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야당이 탄핵 카드를 쓸 것이고 그리고 여당의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일정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탄핵을 시키겠죠 거기서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당권을 이제 한동훈 씨가 장악하게 되면은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씨가 자기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의견이나 전망하고 견주어서 좀 차이가 있는 점은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같은 것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 자업자득인 거죠 홍준표 씨는 30년 전에 검사 생활을 그만두셨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는 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잘하는 것은 있는 죄는 뭉갤 수가 있고 없는 죄는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다 13년 나이차가 있지만 그분들 함께 정의감을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있는 죄는 없앨 수도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냥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50보 100보인 겁니다 운이 다 좋아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됐고 했지만 실상을 탁 안 했고 이야기 하게 되면은 그냥 정치 검사들이잖아요 정치 검사들이 한 사람은 대통령 하고 한 사람은 여당 대표에 가 이제 또 싸워가지고 한 명 탄핵시키고 한다고 또 야단치겠죠 이제 홍준표 시장이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진퇴에 대한 이야기가 사그라드지 않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 또 국내의 특파원들 보도가 조금 예외적으로 빈번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의로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의로진들이 그런 인지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인지장애 검사인가 알차이머나 치매를 아마 테스트하는 그런 간이 검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제가 굉장히 의미 깊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개 이제 의사분들은 임상 결과 MRI 촬영이라든지 CT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의사분들은 오랫동안 환자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 환자의 표정 음색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것을 보고 진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수의 의사들이 그걸 공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코인 투자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이 670만이나 되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그래서 저는 코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전문가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한 언론의 아주 그 분야를 다루시는 톱 되는 분이 소위 코인이란 것이 정권인가라는 그런 아주 괜찮은 칼럼을 썼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발행한 김치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대해서 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